잔 후!! 티셔츠를 만들어 보자, 티셔츠를 만들어 보자. 잔의 티셔츠 만들어 보입시다. 잔한테 직접 그름을 그려서.. 날아올리는 티셔츠를 만들어 줄게. 현아돈의 커스텀 티셔츠를. 젠도 함께! 이 색깔로 해주세요. 까다로워요. 파란색이 좋아요. 본인 생각 놓지 마세요. 너무 특별한 선물이네요. 재밌다. 이것도 아이랑 같이 놀으면 재밌겠다. 와, 귀여워. 귀엽다. 젠. 이거 입어보자. 젠 완성. 와, 젠 완성. 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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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. 옷 잘 가리펴요. 팔도 껴보자. 이야, 세상에서 하나뿐인 컸던트였습니다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다. 어디 입혀주세요? 너무 잘 어울린다. 잘한다, 잘한다 진짜. 호요토보다 나은데요? 호요토보다 나은데요. 아, 저거 눈이 안에서. 안정적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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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속도 안정적이지. 그러니까요. 손빛. 시빵. 응? 시빵. 놀라지 마세요. 현아 씨 놀라지 마세요. 놀라지 마세요. 아이가 아니에요. 네네네, 이제 옷을 입었으니 신발까지 신자는 겁니다, 현아 씨. 제니 빨라도 그 정도 빠르진 않아요? 그렇죠. 옷은 입혔는데 왜 신발은 안 신느냐. 아, 신발. 산책 가고 싶은가 보다. 아까 누나가 신발 하면 산책 가고 싶다고 한 거잖아. 그리고 산책 갈 때 신발이라고 하는데 말이 약간 서뜨려서 욕처럼 들리는데 이게 욕이 아니니까. 근데 신발을 자주 말을 해요. 이 말을 안 하고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러니까. 놀랐어, 진짜 놀랐어. 아, 신발. 신발, 신발. 아, 진짜. 아, 신발에 많이 놀라셨구나. 아, 욕료랑 미켓 것 같아?